어마어마한 인물같은 아름다운 이선임을 소개합니다. 부르신 곡은 귀여운 여인입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러면 안돼 어쩌면 좋아 이 마음 어쩌면 좋아 애교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나를 좀 달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달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을 달려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러면 안돼 어쩌면 좋아 이 마음 어쩌면 좋아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달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달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달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달려주세요 감사합니다.